올해 마지막 날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.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주 어린 삼남매가 숨졌습니다. KBC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새벽 2시 반쯤 광주시 두암동 23살 정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. 어머니 정 씨는 4살 난 아들과 2살 아들, 15개월 된 막내딸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.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정 씨의 세 자녀는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불길을 피해 베란다로 피신한 정 씨는 양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.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실에서 담배를 피다 아이가 울자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곧장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최근 남편인 22살 이 모 씨와 이혼한 정 씨는 구청으로부터 매달 137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. 정 씨는 불이 나기 5시간 전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합동 감시 결과 현재까지 인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부검 결과라든지 감정물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정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